안녕하세요. 배우 송예진입니다. 저는 샴푸나 트리트먼트를 고를 때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게 고르거든요. 리백은 처음 나왔을 때 추천받아서 써봤었어요. 리백을 써보신 분들의 후기가 정말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제가 써보고 난 뒤에 아하 왜 그런 후기가 남겨졌는지 정말 딱 알겠더라고요. 샵에서 받은 트리트먼트를 한 것 같은 느낌으로 되더라고요. 머릿결이. 이거는 제가 경험이기 때문에 쓰고 난 뒤에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. 꼭 한번 써보세요. 제가 왜 선택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.